고마워 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와 피로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영양소의 불균형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수면의 문제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호르몬의 변화도 일으킵니다 결론적으로 몸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피로감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피로감, 해소에 정말 딱 좋은 영양소 조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동환TV 소통 밴드가 있습니다 권행모라는 밴드인데요 밑에 설명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가입하시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필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양소를 찾게 되는데 과연 어떤 영양소가 좋을까요? 첫 번째,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 중에 가장 유명한 비타민이죠 많은 영양학자들은 비타민C를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가 우리의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되어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라고 하는 안 좋은 독소 물질이 나오죠 독소 물질을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항산화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필요감이라든가 이럴 때 비타민C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막아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비타민C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B군들입니다 비타민B군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비타민B군의 원래 역할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역시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죠 세포 속에 에너지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미터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죠 미터콘드리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비타민B군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요 TCA회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TCA회로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나올 때 반드시 그 회로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B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B는 정말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요감에 관련돼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볼까요 그것은 바로 홍경천인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명 참돌꽃이라고 하는 약초 성분입니다 매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수백 편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임상 논문만 해도 50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2월 달에 컴플리먼트 메디슨 저널이라고 하는 학술제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는 분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8주 동안에 홍경천 추출물을 투여했습니다 투여해 보니까 투여받지 못한 그룹에 비해서 투여한 그룹이 1주 후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8주 후에는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2013년 3월 달에 운동분야 학술제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약 18명의 실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중맹업 무작위 교차 실험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홍경천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운동력이 향상됐고요 그 다음에 지구력과의 증강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요 이 홍경천 추출물을 스트레스에 의한 피로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비타민C, 비타민B군, 홍경천 이것을 우리가 쉽게 홍BC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경천의 홍, 비타민B의 B, 비타민C의 C에서 홍BC 조합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네 번째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마그네슘입니다 사실 마그네슘 너무 중요하죠 사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도 꼭 필요한 영양소고 비타민B와 함께 그 다음에 또 근육에서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피로에 배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언제 감소되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몸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호르몬들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이 마그네슘이 꼭 몸속에서 충분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마그네슘 영상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한번 마그네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영상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마그네슘 말씀 드렸고요 자 다섯 번째 뭘까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메가3 하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물론 혈관 건강이 당연히 좋고요 오메가3는 바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와 함께 스트레스의 민감도를 낮추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영양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피로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조합이죠 홍비씨 조합 세 가지 홍경천, 비타민 B, 비타민C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마그네슘 다섯 번째 오메가3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양소 잘 챙기셔가지고요 스트레스 잘 이겨내시고 또 피로감 없이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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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